읽은 본문에서 11절을 안 읽었는데 11절을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든이라 여러분 시험 들면요 마귀가 여러분을 잡고 있는 거예요 시험을 이기면요 천사가 나와서 수종든다 오늘 기도응답의 문일 다섯 번째 시간 산예배에 대한 말씀을 하겠습니다 기도응답을 어떻게 받을 것이냐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 기독교인들이요 기도를 엄청 많이 하는데요 진짜 응답은 못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기력에 빠져있고요 무능에 빠져있고요 상처 속에 빠져있고요 갈등에 빠져있고요 고통 속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기도응답의 비밀을 못 누리면요 나도 모르게 사단에게 속습니다 그러다 보면요 자꾸 시험 들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싸움은요 늘 영적인 것이기 때문에 배후의 사단이 역사하고 있습니다 오늘 보니까요 사단은 예배에 실패하게 합니다 또 말씀을 가지고 하는데 말씀을 잘못 이해하고 틀리게 적용하게 합니다 왜 예배에 실패하고 말씀을 틀리게 이해하게 되고 틀리게 적용하게 됩니까 유대인들은요 본인들이 예배에 실패하고 있다는 것을 전혀 모른다니까요 왜냐하면 열심히 예배 드리니까 유대인들만큼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있는 사람이 없다 보니까 내가 지금 얼마나 말씀을 틀리게 이해하고 있고 틀리게 적용하고 있는지를 모른다니까요 그래서 예배에 성공해야 된다 너네들이 지금 실패하고 있다 말씀을 잘못 이해하고 있다 틀리게 적용하고 있으니까 바르게 적용해야 된다고 하니까 화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사실은 십자가에 죽여줍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집니까 매사를 세상 기준, 육신 기준, 인간적인 기준으로 보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쿨의 말하면 뛰어내려봐라 그리스도가 모든 문제의 해결자로 한다면 해봐라 그게 이제 상처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보니까는 뭡니까 이거를 예수님이 다 이기고 나니까 마귀는 예수님을 떠났다 천사가 나와서 수종 들었다 언제 떠납니까 세 번 시험했습니다 이게 상징적인 의미가 뭐냐 이게 몇 번을 테스트해봐도 중심이 딱 다르구나 완전 복음에 담났구나 더 이상 건드려봐야 안 되겠다 그렇게 판단해서 하니까 마귀가 떠난 거예요 여러분 어느 정도 신앙생활을 했냐 마귀가 이야기하기를 돌아가서 아, 알렉스한테 이래 가서 이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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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했으면 안되더라 마귀 두목이 이야기하기를 자식아 두 번 다시 내가 명령하는데 알렉스한테는 가지마 가봐야 헛지지야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새벽에 일어나면 그 상상을 해야 돼 마귀가 우리처럼 기획해 일을 해가지고 절대로 그 놈한테 가봐야 시간 낭비고 우리만 손해고 우리 쫄다고 괜히 시험 들어가지고 마귀가 그냥 천사가 되는 수가 있으니까 아예 아예 그 집에는 가지 마라 이런 정도 되겠네 그리고 또 제가 한 메시지 짝뚝 잘라가지고 마귀가 천사된다 하더라 이래가 또 이단 만들지 말고 제가 그 말 한 적이 없어요 여러분에게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 응답은 약속입니다 불신자는 정성을 해야 됩니다 우리는 정성도 필요하겠지만 약속을 부착합니다 그래서 기도 응답 받기 위해서 제가 성경 구절 몇 구절을 알려드릴 테니까 꼭 적어놓고 집에 가서 읽으세요 기도 응답 받기 위해서는 우리는 정성과 열심이 아니고요 제일 먼저 약속을 붙잡아야 되는데 누구의 약속을 붙잡아 있냐 주인의 약속을 붙잡아야 되기 때문에 주인을 바꿔야 됩니다 모세가 이전에는 응답을 못 받았습니다 왕궁에서 잘나갈 때는 사실은 응답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호랩산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난 다음부터는 하나님이 모세에게 어떤 응답을 주냐 한 시대를 바꾸는 응답을 받았습니다 우리도 어떻게 하면 그렇게 응답을 받아낼 수 있겠는가 꼭 그 답을 오늘 찾아냅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많은데 왜 응답을 못 받고 있는지 거의 못 받고 있는데 어떤 의미에서는 불신자보다도 더 못하게 살고 있냐 성공해야 됩니다 축복받아야 됩니다 교회는 하나 되어야 됩니다 화목해야 됩니다 누가 그거 몰라서 그럽니까 내 힘으로 할라니까 안된다니까 응답이 와야 된다니까 여러분 우리는 역사적 사명을 띄고 교회에서 싸우기 위하여 장로가 됐노라 이런 선언하고 장로된 사람 없어요 다 물어보면 나는 역사적 사명을 띄고 교회의 부흥을 위하여 중직자가 되었노라 이렇게 하지 그런데 왜 쥐지고 벗고 싸웁니까 배가 고파서 그럼 영적 갈급함이 채워지지 않았어요 안될 수밖에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나중에 모세가 이 응답을 받았습니다 모세는 응답받는데 왜 나는 못 받는가 모세는 받는데 너는 왜 못 받느냐 이러면 기분 나쁜데 그 말이 아니고 여러분이 혼자 있을지 왜 모세는 응답받는데 나는 못 받는가 기도가 뭐냐고 물으신다면 하나님께 양심적으로 질문을 해보세요 기도는 질문입니다 그리고 자꾸 물어만 보지 말고 하나님이 주시는 답도 좀 듣고 그게 QA 시간이라고 하죠 모세에게 역사하시는 하나님 왜 나에게는 역사하지 않을까 교회가 이래 많은데 왜 안 바뀌느냐 뭐가 잘못되냐 평생 신앙생활은 왜 이래 안되느냐 안되는 정도가 아니고 계속 지양 우한 질고가 계속 찾아오고 왜 개인은 자꾸 무너지고 저주 비슷한 게 자꾸 닥치느냐 모세가 호랩산에서 없애야만 하는 사상이 있었고 그 사상을 없애고 나니까 역사에 일어났습니다 적어 나오세요 큐레옥기 3장 11절 그 사상이 뭐냐 내가 누구간데 내가 누구간데 하나님께 말씀하는 걸 감당하겠습니다 모세의 사상은 옛날에 잘나갈 적에는 내가 누군데 그런 사상이 옛날부터 가지고 있었다니까 잘나갈 적에는 내가 이래봐도 이래 딱 나왔다 그런데 인생이 안 풀리거든요 완전히 밑바닥에 가지고 나는 내가 뭔데 할 수 있냐 이래 나오는데 이게 내가 주인이라는 증거예요 한마디로 내가 주인이기 때문에 응답해 그리스도로 주인을 받고 하도 우리가 메시지를 많이 들여가지고 큐레옥기 모세의 메시지는 큐레옥기 3장 18절 6월절 그런데 진짜 중요한 메시지는 호랩산에서 네가 누구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하나님이 정령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여러분 아브라함을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왔습니다 그런데 자기 기준으로 붙잡았어요 자기가 세상에서 살아갈 지게 이래 이렇더라는 세상 방식대로 말씀을 붙잡았어요 어쩌면 그런 분들이 훨씬 말씀을 잘 붙잡고 있는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이 뭐냐는 생각 안 하고요 주인이 자기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전반전을 보면 이게 안 되는 것도 아니고 되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안 되는 호름이 그런데 어느 날 아브라함이 막 바뀌었는데 그걸 종합적으로 딱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주인이 바뀐 거예요 이때부터 역사가 일어났어요 40년 동안 애국에서 최고의 대학을 졸업하고 공부했는데 모세의 인생이 안 풀렸어요 주인이 바뀌었어요 예수 영접한다는 말은 영접하면 구원 받는다고 했잖아요 영접하면 죄의 근시에 사단 근시에 죽음의 근시에 지옥 근시에서 우리는 분명히 해방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영접 해방 이것밖에 기억을 안 해 그래서 영접의 의미가 뭔가를 가르쳐줘야 합니다 영접의 의미는 방법과 행위로 한 게 아니고 주인을 바꾸는 것 그때부터 모세의 떨기나무 같은 인생이 여러분 성경에 보면 야곱은 외삼촌 집에 갔는데도요 그래도 알록달록하는 자기 양이 있었어요 그런데 성경 기자는 일부러 어떻게 적어놨냐 모세가 자기 양태가 없다는 걸 강조하기 위해서 장인 이드로의 양태를 가진 거라고는 지팡이밖에 없어요 그런데요 그 지팡이가 어느 날 출애국기 3장 이후부터는 계속 성경에 무슨 이야기가 나오느냐 하나님의 지팡이를 찾고 갔더라 성경 자세히 읽어보세요 모세야 네 지팡이 내라 내 거 네 줄게 바꾸치게 해가지고 하나님이 지팡이를 들고 간 게 아니고요 원래 모세의 지팡이였다니까 원래 내 가정이고 내 사업이고 내 일이고 내 거고 내 자식이고 내 마누라고 내 남편이었다니까 그렇게 살아갈 적에는 전부 원수같은 남편 원수같은 부인 애 없었으면 돈 자식 이런 상처뿐이었다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주인이 되고 나니까 아 내 남편이 이게 하나님의 지팡이구나 내 일터가 하나님의 지팡이구나 바로를 끕는 지팡이구나 세계를 보고만 지팡이는 모세의 것인데 주인을 바꾸니까 하나님이 세계를 살리는 지팡이구나 다 읽어보세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시다 여호와는 나의 왕이시다 여호와는 나의 요셋이다 나의 방패다 나의 산선이다 한마디로 말하는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야 내가 주를 사랑한다 여러분의 주인이 바뀌는 날 여러분의 인생이 바뀝니다 그때부터 쓸모없는 것 같은 여러분의 인생이오 쓸모있는 정도가 아니고 교회 살리고 후대 살리고 세계 살리는 인생이 된다 주인이 바뀌면 두 번째 바뀌는 게 있습니다 기준이 바뀝니다 하나님 기준이야 내 생각 세상 기준이 아니고 말씀 기준이야 여러분은 우리는요 교회보다 세상에 더 많이 있습니다 예배에는 한 시간 들이지만 일주일 안에 우리는 세상에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요 세상 기준은 많이 알잖아요 될 수 없어요 믿음은 들음에서 납니다 한 번 들음 본 사람은 수요 내부 금요예배 나와 두 번 세 번 들은 사람은 믿음의 뿌리가 내릴 확률이 높은 것은 사실이에요 그리고 무엇을 듣느냐가 중요해요 그런데 이상한 것은 여러분이 교회는 일주일에 한 번 나오는데 세상에는 에브리데이 나가지고 계속 매일 24시간 듣죠 거기다가 인터넷 듣죠 텔레비전 듣죠 신문에서 보고 듣죠 그러면서 또 듣는 게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고 세상 끝 다 들었더라 그래서 보지 말고 듣지 마라 이 말이 아니에요 뭘 이야기하냐 세상을 모르고 세상의 흐름을 모르고 세상의 기준을 모르면 무식한 겁니다 그래서 세상을 알고 세상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알고 세상의 기준 스탠다드가 뭔지를 알아야 됩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의 신앙생활과 인생과 사업을 할 적에 기준이 되면 안 된다 우리는 세상을 알아야 됩니다 그러나 그 세상을 바꾸어야 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자기도 모르게 교회에 와가지고요 세상 기준으로 삽니다 그런데 주의 일을 하면서 세상에 가면 말이야 이렇게 말 안 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다 세상 기준을 가장 잘 설명하는 성격 구절을 10버튼이가 딱 긁어 와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한다 그러면요 여러분은 영적으로 굉장히 손해봅니다 이래 되면 갈등 오고요 은혜는 깊게 안 되고요 늘 시험들 일만 오고요 은혜가 전혀 안 되고요 기준을 바꾸셔야 됩니다 여러분 기준을 바꾼다 할 적에는 뭐냐 기준을 바꿀 적에 성경 구절 빌리포 4장 13제 빌리포 1장 구절 두 구절 적은 하세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내가 이게 아니고요 내가 할 수 있다 이게 아니고요 할 수 있거든 이게 무슨 말이냐 이런 말이 아니고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크리스 안에서 지극히 선한 하나님의 뜻이 뭐냐 그게 기준이 되요 세번째 빌리포 4장 6절 세번째는 뭐냐 생각입니다 여러분 내가 세상 기준을 가지고 자꾸 보니까 내가 기도를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것보다는 자꾸 불신앙적인 생각이 오면 든다 왜냐 나도 모르는 사이에 세상에 살았기 때문에 그래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모든 일에 기도와 광고로 너희 구할 것을 하나님께 아래 시험들 거리도 기도해라 의료움도 기도해보라 그러면 응답이 바로 오는 게 아니에요 바로 응답이 오실 경우에는요 아주 급한 중환자일 수 있어요 아니면 가짜 응답이였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에 올 적에는 가장 큰 증거가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크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네요 제대로 된 응답이 오기 전에는 항상 어떤 것이 먼저 오느냐 생각이 바뀌는 응답입니다 내가 누구 간 데가 아니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느냐 정탐꾼이 이야기했어요 우리는 메뚜기 같다 아니다 안 된다 근데 두 정탐꾼이 이야기했어요 그게 뭐 크다 맞다 그 말이 틀린 말이다 우리가 내 말처럼 우리 말처럼 까면 된다 그것도 틀린 말이다 중요한 말을 했어요 혹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면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한다 안 한다 이런 말이 아니고 우리가 하는 마음과 생각이 하나님을 진짜 믿고 하나님이 진짜 우리를 인정하면 된다 생각이 바뀌어야 됩니다 목사님 나도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나를 너무 우습게 보지 말아요 나도 생각이 있는 사람이에요 누가 생각이 없다고 합니다 우리 인간이라는 존재는요 영화를 한 시간 딱 보면요 생각이 바뀌어요 여러분 흉악한 사건을 보면요 심장이 떨리잖아요 저는요 이게 책상 위에 우리 이반젤리나 이래 있는데요 이 면도칼 같은 게 있으면요 심장이 섬찌돼가지고 얼른 숨깁니다 근데 영화를 탁 보세요 조연이 딱 누가 나오느냐 악한 놈이 탁 나옵니다 그럼 미국 영화의 특징 그 다음에 복선을 딱 깔고 주인공이 쫙 나타납니다 그 영화가 한 시간 반 거래 돼 있다니까요 그러고 반 죽여버립니다 주인공이 악당을 총으로 쏘아프니 칼로 찌르든지 안 죽여버립니다 그러면 속이 시원합니다 10년목은 체중이 확 내려버립니다 그럼 아버지 앞에 스트레스 받았던 것도 슈아악 그리고 그게 기준이 됩니다 그게 정의야 세상이 저래 살아야 돼 의리가 있어야 돼 힘이 있어야 돼 그게 기준이 되어버립니다 그게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서 나도 모르게 일주일 내내 들었다는 걸 인정해야 됩니다 나는 말씀을 알고 있다고만 생각하지 말고요 내가 일주일간 들은 먹은 말씀보다는 세상에 주소 들어간 게 더 많다는 걸 인정해야 됩니다 그리고 뭐 해야 됩니까 나는 말씀을 들은 것이 아니고 세상 것을 많이 들었다 그래서 내가 지금 이 시간 주의 일을 할 때라도 질문을 양심을 걸고 해봐야 돼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나요 말씀은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무엇이 진짜 성경이 말하나요 오늘처럼 사단이 주는 사단도 말씀 다지고 이야기했어요 하나님이 의식주 문제 해결해 준다 했잖아요 3주 전에, 2주 전에 주목사님이 설계할 적에 하나님은 인도하고 지키고 보호하고 필요를 공급해 주시지 않다고 말씀했지 않나 이런 식으로 이야기한다 생각 바꿔야 돼요 우리가요 네 번째는 뭐냐 그런데 이런 상황인가 직장 그렇다고 안 다닐 수는 없잖아요 교회 맨날부터 있을 수는 없잖아요 안 갈 수도 없고 그렇다고 세상에 안 속을 수도 없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을 주셨는데 기도응답의 약속을 주셨는데 두 구절 기억이 하나죠 베드로전서 5장 7절 8절 그래서 이 기도에 힘이 없으면요 자꾸 세상에 나가서 세상 기준으로 가다가 보니까 마귀에게 속는다 이 말이에요 두 번째 성경 구절 요한복음 15장 7절 너희가 내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그러면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러면 내가 응답하라 너희의 기쁨이 주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 뭐냐 기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는 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기도를 하다보면요 여러분이 중요한 시간을 내가 기도를 하다보면 하나님이 힘을 얻는다 그런데 여러분이 뭘 가지고 기도해야 되느냐 기도를 하다보면 또 한자 중요한 기도 제목이 나오겠죠 그럼 그걸 붙잡고 기도합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기도하면서 기도해라고 약속을 주면서 기도하면 응답 주겠다 세상을 이길 힘을 주겠다 약속하면서 네가 무엇을 얻어야 되느냐 이스라엘을 회복하는 것이 있댐니까 그런 기도 말고 어떻게 하면 이스라엘을 회복하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내 사업이 잘 되겠습니까 그런 거 말고 그건 다 따라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건 너네들이 한다고 되는 문제도 아니다 주인은 하나님이다 그래서 뭘 줬습니까 다섯 번째 성령 충만 그리스도로 충만해라 사도행전 1장 8장 그래서 오직 성령 다른 게 필요 없다는 말이 아니고 어디에 집중을 더해야 되느냐 성령 충만이 있습니다 성령 충만을 다른 구절로 이야기하다면 갈라디아 2장이 쉽죠 불신자는 절대로 할 수 없는 것 그리스도가 주인이 아닌 사람은 절대로 할 수 없는 것 믿음이 없으면 절대로 할 수 없는 것 내가 어떻게 죽어요 불신자는 내 죽음은 끝이에요 그런데 신자는 바보가 되어 죽는 게 아니에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함께합니다 이 믿음이 있는 사람만이 내가 죽을 수 없는 것 다른 말로 하면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하는 것이 누려지는 게 성령 충만입니다 그걸 다른 말로 뒤집으면 나는 죽어도 된다는 분명한 이유와 확신이 생길 만큼 나는 오늘 죽는다고 결단할 만한 게 성령 충만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예배 시간에 여러분이 이 축복이 누려지길 바라요 여러분 눈에 안 보여도요 여러분 세상에 너무 빠져있으면요 불안에 잠겨질 수 밖에 없어요 원망에 잠겨있을 수 밖에 없어요 몸은 예배당의 화가 예배드리고 있는데 나는 불안하다니까 내게는 날 원망이 있다니까 머릿속에는 세상적인 생각으로 꽉 차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우주를 만드신 분이에요 다시 말하면 과학적이신 분이신 분이에요 그래서 과학적으로 응답을 하신다 그런데 우리는 과학자가 아니라서 잘 모르는데 과학자들이 설명하는 거 보면 우리가 모르는 것을 딱 원리를 가지고 설명을 합니다 나는 이거 물이 맛있냐 이러는데 과학자는 벌써 H2O가 뜨고 이렇게 딱 나옵니다 무슨 이야기냐 우리는 교회당에 앉아가 열심히 기도하고 예배드리면 되는 줄 아는데 과학은 네가 원망한 대로 네 인생이 풀릴 거고 네가 불안한 대로 네 인생이 응답이 올 거고 네가 걱정한 대로 걱정거리가 응답으로 그게 과학이에요 그래서 지금 완전히 그리스로 충만해요 그래서 성도들은 사도행전 1장 6절 상태에 빠져있단 말이에요 너무 어려우니까 틀렸다는 말이 아니에요 힘들고 어렵다는 거 얘기해야죠 그런데 그것을 풀 수 있는 길이 한 길밖에 다른 방법이요 오직 그리스도로 충만해요 오직 성령 충만해요 여러분 집에 가서 성경 읽어보세요 우리는 성령이라는 게 또 신학적으로 알아가지고 삼위일체 가운데 성부, 성자, 성령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죄송합니다 성경 요한복음 6장을 집에 가서 한번 읽어보세요 성령 6장을 읽어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영은 성령이기도 한데 내가 말한 그것이 영이다 이래야 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영이라고 해요 여러분이 잘 알아야 해요 그래서 오늘부터요 성령 충만해야 해요 오직 말씀 속으로 들어가요 그리스도 속으로 자 여섯 번째 기도음 답 받으려면요 빌리보 3장 20절을 기억해야 해요 성도가 받은 축복이 뭐냐 what is the blessing given to those who believe 식혜 말하면 기도 응답 받으려고 하면 이미 받은 응답이 뭔가를 알아야 응답을 아까 중에 영적 과학 이야기 했습니다 단어가 영적으로 붙은 거지 자연과학과 영적과학은 똑같은 과학입니다 자연과학이 뭐요 이 컵은 보이는 것으로 말미암한 것이 아니고 보이지 않은 원자재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이다 자연과학이 그래서 우리는 컵밖에 안 보이는데 과학자나 화학자가 볼 중에는 이 성분이 보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영적과학으로 눈으로 나타난 것은 보이는 것으로 말미암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한 것입니다 그런데요 또 다른 과학이 있습니다 우리의 배경입니다 이건 여러분 눈에 안 보입니다 그런데요 과학 중에 과학이요 경제과학이 있습니다 경제의 눈을 가진 사람만이 보이는 과학이 있다니깐요 우리는 무조건 돈만 많이 버리면 된다고 하는데 경제과학자가 볼 지기에는 왜 가난한 사람은 가난하고 부한 사람은 부하고 가난한 자는 가난한 나라가 되고 부한 나라는 부한 나라가 되는 원리가 보인다 경제과학의 기본 원리 빈익, 빈, 부익부 부한 자는 계속 부하게 되고 가난한 자는 계속 가난하게 됩니다 기도의 경제과학 응답을 받은 사람은 계속 응답을 받고 응답을 못 받은 사람은 계속 엉뚱한 응답이 반복된다 그래서 응답이 없는 사람이 몸으로 떼어가 응답을 받으면 사단이 나는 응답이 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서 완벽한 응답이 천국 보좌의 응답 그거를 누리고 있으면 응답이 본물처럼 그냥 영적, 긍정적 선순환의 도미노로 나타납니다 여러분 오늘 오픈 예배 때 여호수와가 받은 축복을 이야기했는데요 여호수와가 여리고를 착 할 적에요 뭐가 나타났냐 하나님의 군대 장관이 나타났어요 뭘 상징합니까 모세에게 함께했던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내가 함께했던 것처럼 너가 지금 여리고로 진격하는 길에도 내가 함께한다 천군천사를 동원했습니다 그때 여호수가 무릎을 딱 꿇고 주여 나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겠습니까 왜 이 말을 한 줄 알았습니까 지금 하명하옵시면 내가 그 말씀을 to do 행동의 액션에 옮기겠습니다 무슨 말이냐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라고 질문을 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천사장이 희한한 말을 했습니다 군대 장관이 나를 믿고 돌격 앞으로 해라 이래 말을 안 했어요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지금 전쟁하러 가는 사람 보고 군화벗으라 하면 말이 돼요 여리고는 네 군합발 가지고 정복하는 것이 아니고 나의 능력에 순종할 적에 정복되는 것이다 라고 말해요 그 말을 먼저 해놓으시고 세 구절 뒤에 뭐라고 해야겠냐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붙였다 잘 아셔야 됩니다 왜 제가 성경을 이야기하느냐 제 말이 아니에요 좋은 말 듣고 살면 안 돼요 성경 원리대로 가야 돼요 마지막 일곱 번째 오늘 주부 뒤에 있는 공가는요 그게 지금 제가 요약을 전체 정리를 하는 겁니다 일곱 번째 성경 구절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 누가복음 10장 19절 쉽게 말하면 이때 여러분에게 뭐가 나타나느냐 권세가 나타나느냐 겁이 나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의 이름으로 명언하니 사탄아 물러가라 해도요 사단도 놀래가지고요 여러분들도 놀래가 한 걸음 뒤로 가면서 사탄아 물러가라 했는데 사단은 겁이 나가 일곱 걸음 뒤로 물러갑니다 이건 서로 놀래가 물러난거죠 아직 게임이 끝난게 아니에요 그런데 그 권세까지는 안 돼요 내 것이 되어 있는 권세 여러분 지금 앞에 6가지 기동 답의 기본이 되어지면 그때부터 여러분에게 권세가 나타나는데 요수아가 요단을 건너버리고 나니까 왕들이 여리고 왕들이 성경에 보니까 6장 1절 말고 5장 1절에 보니까 완전히 간담이 놓았고 정신주를 놓았고 정신을 잃었더라 이래 되어 있어요 설교 시작할 때 이 말을 했잖아요 기도 응답을 못 받으려면 불신자보다 못하게 살려 이제는 그 불신자 상태에서 빠져나오는 응답이오 그게 음부의 권세관들을 이기지 못합니다 불신자가 살아가는 스타일로 안 살고요 신자가 살아가는 스타일은 따로 있어요 성도의 인생은 하나님이 책임지죠 언제 하나님이 주인이 될지 첫 번째 주인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이 프로세싱이 그대로 가다가 마지막 일곱 번째 여러분에게 진짜 요수아의 권세가 하나님이 모세에게 함께했던 같이 요수아에게 함께하는 권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난한 족속들에게 딱 보여지는 그때 모든 것 다 끝나는 거예요 그러면 염려를 버릴 수 있어요 그러면 내 고집을 완전히 버리고 그리스도가 주인 될 수 있어요 숨은 계산 또 용서하세요 강단에서 이런 소리에서 잔머리 굴르는 거 결론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중심은 그리스도가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의 모든 가치와 우선순위는 그 기도가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의 존재, 이유, 목적, 삶의 근본 방향은 뭐가 되어야 되느냐 기도가 되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오늘 기동답 이야기를 하면서 왜 이래 서론이 이래 기냐 오늘 제목이 예배입니다 마지막 여덟 번째 오늘 보니까 공예배, 생활예배, 생활기도 다 나왔습니다 지금 제가 설명한 것들입니다 아브라함이, 야곱이 전부 어디로 주인 바꿀 책이에요 생각 바꿀 책이에요 기준 바꿀 책이에요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배가 뭐냐 한마디로 말하면요 이 지금 앞에 말한 일곱 가지의 축복을 평상시로 기도로 누리는데 함께 모여서 이 기도의 응답의 비밀을 누리는 것을 보고 예배를 한다 그래서 오늘 사단은 보세요 예배에 실패하게 한다 그런데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라 이런 구절도 있지만 두 구절을 놓치면 안 돼요 하나님은 이렇게 예배하는 자를 찾고 계신다 어떤 자 이렇게 예배드리는 자가 제자라니까 그런데 더 중요한 구절이 있어요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합니다 왜 응답이 없는지를 모르고 기도하는 사람이 있고 왜 응답이 오는지를 알고 기도하는 사람 그래서 예배에 가는 거죠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 마태복음 18장 18절에서 20절 너희가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여서 기도하면 땅에서 내면 하늘에서 매고 땅에서 불면 하늘에서 불리 그래서 교회에 가세요 맨날 시험 들고요 툭하면 시험 들어버리고 싸우고 이런 교인들 우리 교회는 없는데 그런 데가 좀 있어요 그러면 엄청 손해봅니다 여러분 아무리 건강한 사람도요 몸에 독을 집어넣어버리면요 내한테 손해 옵니다 음식을 함부로 먹지 말라는 게 당장 죽는 게 아니라니까 이상한 게 들어가면 결국 쌓여가지고 문제를 일으키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 속에 엉뚱한 게 들어가면 되겠냐 마무리를 이렇게 하고 싶습니다 유목사님 이런 말씀하신 게 제 마음에 이번 주에 와닿았어요 어느 교회를 가니까 싸우고 있더라 그리고 자기가 수십 년 전도자의 귀를 걸어가면서 이게 도중에 그만두고 망하는 사람의 특징과 공통점이 있더라 이분들의 공통점이 늘 논문 같은 편지를 써가지고 온대요 언제 이자님의가 잘못한 게 뭐고 주윤교 목사는 뭘 잘못한 거 딱 적어 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눈빛을 딱 보면요 그 사람이 거짓말하는 건 아닌 거예요 지금 제가 하는 말을 곱씹어야 됩니다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오는 사람은 다 그래 온다 이거예요 그런데 그게 맞고 틀리고는 두 번째고 일단 이 사람이 말하는 자체는 틀리다 맞다 이전에 거짓말을 하는 건 아닌 것 같다 무슨 말이냐 대개 뒤를 알아보면 틀린 착각을 하고 있는 건데 틀린 정보고 척보지만 어쨌든 이 사람이 거짓말을 하려고 꾸며낸 말은 아닌 것 같다 그런데 이 사람이 거짓말을 한다 안 한다가 중요한 게 아니고 제일 중요한 이 사람이 지금 시험에 들었구나 나는 시험에 안 들었대요 그 말이 아니고 은내를 받을 수 없는 염적 상태에 빠져 있구나 그거를 느낀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떤 게 오느냐 참 불쌍하구나 맞고 안 맞고를 떠나서 응답을 못 받으면 죽는데 어째 목사가 되어 저의 영적 눈이 없었다 그런데 여기까지는 저도 이해가 됐어요 이번 주에 충격받는 게 이런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이쪽도 살고 저쪽도 살도록 말을 한다 이거야 이 말이 중요합니다 전혀 못 알아듣는다 내가 말을 하면 때려 죽일 놈이 있나 이래 나와야 되는데 늘 그게 아니거든요 무슨 말이에요? 맞다 틀리다로 답을 하지 않고 네가 은혜 받아야 되고 네가 은혜 받아야 산다 이래 말하거든요 그러니 기분 나쁜 거예요 이렇게 가다가 망한다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할 때만 그 목사님 말을 안 해준다니 말을 안 해주는 게 아니고 못 알아 듣는다니 잘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진짜 중요한 결단을 내리고 인생의 주인을 바꾸는 시간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전 성도인들의 인생이 주인이 완전히 바뀌는 시간이 되기 하옵소서 예배의 성공의 의미라는 것이 주인 바꾸는 것이라는 것을 확실히 알게 하옵소서 let them correctly know and accurately know that the fact to succeed in worship they have to change the Lord of their lives we pray in the Lord Jesus Christ